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호텔 처음 호텔 처음은 사촌 가족이랑 저희 가족입니다 여긴 작은아빠랑 여기 민우 저희가 저녁을 시켜먹었는데 여기는 짜장면 여기 보면 짜장면 미니 탕수육 그리고 냄새가 아주해요 탕수육 국백이랑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노래방 리모컨 그리고 여기는 TV 리모컨이에요 엄청 크죠? TV도 엄청 커요 짜장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 컴퓨터 여기에 그런데 컴퓨터를 못 켜요 저희가 뭔가 이 호텔 컴퓨터를 어떻게 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키보드 소리가 안나요 여기는 음악수 여기는 친정 여기는 여기는 노래방 여기는 노래곡들 음 어? 주방 뭐 먹는거 여기는 주방 여기는 민수가 먹은 콜라 빨대 이건 모르고요 이건 컵 이건 여기 커피 그리고 내려와 아빠 옷 줄테니까 그리고 이게 아 이게 그거예요 이게 캔 이게 아니 이게 플라스틱 이게 비닐 이게 전자레인지 이건 추전자 냉장고는 뚜구뚜구 짜잔 얼마 안됐어요 사이다 한타 콜라 콜라 블루베리 샤두 핫바 숯불고기 요구르 그리고 여기는 소주랑 와인 여기는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정수기 엄청 좋은거예요 여기는 물 나오는 꽃 어떻게 해야지 아 차왔다 짜잔 이렇게 켜요 알겠죠 그리고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훗 훗 훗 훗 훗 훗 훗 훗 이거는 비밀책 책자 짜라잔 후 여기에 민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밀책사 툴 그리고 이건 불끈한 곳 그리고 그리고 불끈한 곳 그리고 여기는 침실 호 여긴 침실 여기는 티비 작아요 불빛 여긴 거울 롤롤롤롤 여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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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긴 화장실 대소변 휴지통 여긴 뭐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수건 저희 다시 말하자면 저는 호텔 처음이에요 밑에서 내려다볼 때 짜라짠 짜라짠 저희 형아 그리고 민수 형아 같이 먹자 어 알겠어 여기는 수영장 다시 찍어야 돼 다른 아빠 못 꺼졌어 아니야 맞아 수영장을 보여드릴게요 수영장 짜라짠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